9월 모평 총평부터 한번 해보자. 일단 이번에 그다지 문제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 사실 생윤은 상당히 쉬웠고 그 다음에 윤사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요. 한 두 문제 정도. 근데 1등급 컷은 똑같아. 왜 그러냐면 생윤은 보통 생윤, 사문 또는 생윤, 세지 이렇게 중복해서 듣는 학생들이 좀 많고 윤사는 생윤, 윤사 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윤사는 조금 덕후들이 많다고 그래야지. 철학 덕후들이.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지만 학생들이 오히려 1등급 컷은 똑같아. 그래서 일단은 생윤과 윤사를 보면 특별한 경향이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경향을 분석해보면 기본에 충실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출문제에서 주로 나왔던 쟁점들, 주로 나왔던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표현만 약간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제시문이 머릿속에 있고 선택지가 있고. 그럼 이 새로 나온 선택지, 조금 낯선 선택지가 있으면 이 선택지가 기존의 선택지와 어떤 맥락에서 같은지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다른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즉 선택지를 독해하는 해석의 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일단 등급 컷을 보면 생윤, 윤사 모두 1등급 컷이 48점이야. 2등급 컷도 나란히 45점. 3등급 컷도 39점. 그러니까 4등급과 5등급에서만 점수 차이가 좀 나지. 근데 여기서도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1, 2등급의 점수 차이는 3등급인데 2, 3등급의 점수 차이는 3점. 48점, 45점이니까 3점인데 2등급과 3등급은 무려 6점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상위 학생들이 탄탄하지만 2등급 밑에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갈수록 실력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3등급 받기는 생각보다 쉽지만 1등급 받기는 어렵다. 순간의 실수가 1, 2등급을 좌우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등급 컷. 실제로는 수능으로 가면 이제 이게 2점씩 올라간다고 봐야지. 그치? 지금 막 48점으로 만점 받았다. 이게 기쁜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앞으로 남겨진 시간 동안 애들이 뭘 열심히 하겠어? 사탐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럼 항상 수능에서는 몇 점이야? 50점이 1컷이잖아. 그래서 뭐 50점, 50점 받은 학생들, 50, 50 클럽 가입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온다면 다 만점의 1등급 컷일 가능성이 높아. 오답률을 분석해 보면 일단 생윤의 오답률 탑5를 분석해 보면 항상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오답률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어. 1위 오답률 60% 분배정의. 2위가 환경윤리. 3위가 시민불복종. 4위가 해외원종. 5위가 전쟁론인데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 나온 거고 사실은 1번 오답률 순위 1순위 빼고는 정답률이 다 50%가 넘잖아. 실제로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리고 이 분배정의도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데 기출문제만 제대로 봤어도 다 알 수 있는 문제야. 존 놀지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러니 선천적 재능의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정의롭지도 않고 부정의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 선천적 재능 분포에 의한 우연성에 의한 성과물을 사회가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정의와 부정의가 나눠진다. 이건 내가 생윤 디톡스 할 때부터 보톡스 할 때까지 계속 얘기했었어. 부정의와 정의를 나누는 기준은 자연적인 상태는 정의를 나눌 수가 없다. 사회적인 상태는 정의와 부정의를 나눌 수 있지만 존 놀지의 입장에서는 우연적인 것 이것 자체는 정의와 부정의가 아니다. 그런데 이 우연적인 것에 의한 성과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정의와 부정의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환경윤리는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나온 거야. 시민의 불복종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불복종은 권리인가 의무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시민의 불복종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인 거지. 이걸 착각하지 않으면 틀릴 리가 없는 문제고 나머지는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윤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답률 1위부터 5위가 바뀐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4단 7정론인데 이번에는 4단 7정론이 빠졌어. 그러니까 윤사는 조금씩 조금씩 출제 경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번에 오답률 1위는 그리스도교 사상의 비교예요. 그리스도교 사상하면 누구야?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키나스. 매번 나왔던 얘기거든. 이성으로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토마스 아키나스. 이성으로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 이것의 차이를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항상 분배 정의 문제가 이제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니까 롤스와 로직. 왈전은 깊이 깊게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롤스와 로직의 관점을 비교하는 게 오답률 2위. 그다음에 오답률 3위는 제시문 독해만 제대로 하면 풀 수 있었어. 이게 율곡 2위냐. 태계 2왕이냐. 이걸 알 필요는 없잖아. 왜? 두 사람의 공통점이니까. 성과 경에 대한 공통점을 찾는 건데 이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선지야. 근데 제시문에 충분한 근거를 줬어. 근데 너희들이 제시문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틀리는 거지. 맹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라든지 한국 불교 사상의 비교.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한국 불교 사상에 비교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원효. 예. 제시문인데. 선지가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해. 그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전체적으로 생활과 윤리에 중목할 만한 경향을 본다면 킬러 단원의 중요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킬러 단원의 핵심적인 쟁점은 계속 공부해야 돼. 킬러 단원은 뭐라고? 분배정의, 환경윤리, 시민의 불복종, 해외원조, 전쟁론. 특히 전쟁론에서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사상가는 누구야? 갈퉁이라고 그랬지. 왜냐면 평화주의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평화주의를 너희들이 제대로 깊이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론도 유행을 탄다고. 예전에는 누가 중심이었니? 칸트의 연구평화론이 중심이었지. 그 다음에는 정의전쟁론이 중심이었지. 최근에는 갈퉁의 평화주의가 중심이니까 평화주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6평에서 사용됐던 신유형의 지속적인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벤다이어그램, 플로우차트 이외에 동그라미 3개 있고 A, B, C, D, E, F 각각 비판의 타당성을 찾는 문제. 이거 이제 고정적인 유형이 될 것 같아.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독해록의 중요성이 여전히 증대되고 있다. 이건 수능시험의 본질에 부합하는 변화인데 제시문 독해예요. 처음 보는 거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거 틀린 애들 있어요. 제시문만 잘 읽으면 되는데 의료윤리와 관련해서 의사의 온정적 간섭에 대한 찬반의 입장. 이것도 제시문 독해예요. 또 어떤 제시문도 기억이 있었어? 모방 소비와 관련된 거. 베블렌의 모방 소비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문을 읽으면 다 되거든. 또 니네가 어려웠던 게 뭔지 알아? 예술 파트에서 예술 종교와 윤리에서 나왔던 심미주의, 도덕주의의 대류에서 도덕주의가 나왔는데 옳지 못한 예술 작품도 뭐가 될 수 있다? 도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도덕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제시문에 그대로 옳지 못한 잘못된 작품을 통해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거 나오거든. 근데 니네들은 어? 비도덕적인 작품이 도덕 교육에 이용될 수 있다고? 아니지. 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지. 근데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걸 잘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독해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세 가지 유형에 잘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윤리와 사상에 주목할 만한 경향은 착각을 주도하는 제시문의 활용도가 좀 높아졌어. 한국 불교사상에서 원효의 제시문은 분명한데 이게 의천의 제시문인가 진울의 제시문인가 헷갈릴 수 있고 성과 경을 강조하는 건 둘 다 율곡이이나 태계 유형도 다 성과 경을 인정하잖아. 따라서 성과 경과 관련된 제시문도 이게 율곡이인지 태계 유형인지 이걸 찾아내는 게 좀 어려웠다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에 의해서 오답 판별하는 문제가 좀 많았다. 그냥 인간을 교화한다는 것, 백성을 교화한다는 것과 성을 교화한다는 건 다른 표현이지. 백성을 교화한다는 건 백성을 도덕적 인간으로 만드는 건데 성을 교화한다는 건 성 자체를 변화시킨 걸 의미한다고. 근데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그 선한 본성을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걸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즉 신앙이란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배웠어.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믿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믿어야만 알 수 있다고. 그럼 믿음은 곧 뭐니? 알기 위한 수단이 되고 이성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전통적인 함정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 통치자 계급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누구니? 방위자 계급은 용기가 필요하고 그 밑에 있는 생산자 계급은 절제가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동목인데 매번 나오는 게 모든 계층은 뭘 가져야 돼? 절제 동목을 가져야 된다는 게 매번 나왔던 거잖아. 이번에 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정약용의 단서설과 단시설의 대립구도를 활용한 문제 매번 나오잖아. 그래서 전통적인 성략은 단서설이지. 우리가 사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인의 예지라는 사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래서 단서설. 근데 정약용은 사덕이라는 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다. 그래서 사단이란 사덕의 시작이다. 단시설. 이런 거에 대립구도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윤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제시문들을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능완성과 수능특강. 그 다음에 그동안 기축문제에 제시문을 빠짐없이 읽으면서 사상가와 연결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두 번째. 단어 하나에 의해서 오답 판결이 이루어지니까 선택지에서 정말 단어 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한 게 있단 말이야. 처음 보는 표현이니까. 한국 불교 사상과 관련된 거. 원흉회통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읽어가면서 확실히 아닌 걸 지워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전통적인 함정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니까 총정리를 할 때 오답률이 높은 문제. 그래서 많이 착각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만 잘 찾아내면 되겠죠.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 인정에 한해 인정하지 않지 않아. 그 다음에 수통학파는 모든 정념을 제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 않아. 그렇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 악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중요히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걸 한 15가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주 나오는 함정 15가지 패턴을 정리하면 윤사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단어 하나에 의해서 오답이 결정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독해. 알겠어? 디테일링 리딩이 필요하다. 이게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생윤과 윤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고 이제 문제 해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 był 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